길이 더이상 못가보이는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그냥 이렇게 한번 가봐 막혔구요 여기 아닐까? 어 막혔구요 아하 자 급류를 역으로 역으로 타고 갑시다 연옥에서 빠져나오니 힘이 풀린다 잠깐만 어 어 놀래라 밖에 낀줄 여긴 딱 못가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 일로 가구요 어 잠깐만 아 오케이 길이 찾았어요 이거는 일단 내립니다 자 내리고 자동차 높이로 안 뛰어도 그게 있을텐데 어 어 저기 가운데는 자동차 대나도 안 뛰어진다 얘들아 여기가 아니라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타고 넘는거는 자동차로 못가 일단 일단 지금은 활성화가 안되구요 아 여기있네 먼저 이렇게 가서 이거죠 잘못 열었는데 반대편이네 이렇게 길을 만들어 둠으로써 이제 반대편으로 갈수 있는거죠 처음부터 열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여기 위로 여기 위로 떨어질때쯤 한숨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돌리면 되고 됐어 구르고 어 구르는거 안된다 내가 지금 챕터 얼마나 깼나 16정도 깼나 17 일로도 아예 못가네 에이 메..메..메이비 그쪽으로 갈수있을거같은데 음? 솔직히 여긴 갈수있을거 같은데 아예 다른길로 가야되는구나 이 왼쪽으로 갈수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건 맞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건 맞고 이 쪽이 맞을거같은데 어 여기 맞을거같지 않니? 아 맞네 맞어 오케이 자 여기는 이제 뒤로좀 갔다가 어 안가지네 그냥 이 추진력으로 갈수있을겁니다 가자아아아아아 오어어어 자동차에 딱 추진력을 이용해서 가속력 가속력 가속력을 이용해서 음 여기 맞죠 슬슬 이제 이걸로 못갈거같다 아직까진 갈수있네 저기까진 한번 들어오기나보다 자동차를 오케이 물레방아가 다 연결고리야 이걸 맞춰야지 많이 타고 넘어갈수있어요 엘리베이터 가동시켜서 흠 화질이 실제로보면 상당히 좋아요 보물이네 여기는 보물을 먹기위해서 온곳이야? 그리고 왼쪽이 진짠가? 뭔가 이게 추가적인 연계가 있는 구조인지 봅시다 연결이 되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어? 아 이거 떨어지면 안되지 다시 다시 올라가서 저기 위로 가야돼 아프리카 화질이 지금 3000K에 40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프레임 좁지않고요 어 어? 잠깐만 두 발밖에 없어 이거는 안돼 실제로 화질은 어 이거 아니었어? 여기 아닌 여기 자체가 아예 아닌가 보다 실제로 화질은 어.. 한 6만 K 정도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제는 아마 캡쳐분들이 더 좋게 나와가지고 더 화질이 높을건데 간단했네 이거였네 어어 쉣 어 자동차를 해서 와아 와 네이트 힘이 지린다 이거 그냥 그렇지 어깨를 그냥 거기다 껴야돼 이거는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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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저런 이제 팔뚝을 보면서 이 남자랑 결혼 잘했어 그러는거죠 굿 진동 많이 옵니다 진동 많이 옵니다 크.. 그림이야 그림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을 풀수를 안 구매하면 이 정도 화질을 느끼긴 애매 와우 포스트카드 응 예아.. 리버탈리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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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그럼 그 마음을 다 뭐였다고? 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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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서 같이 왔다는 건가 좋으나 나쁠때나 좋으나 나쁠때나 여기 엘레나 같은 착한 여자 만나야 됩니다 저는 어 둘이 함께 엘레나가 위기에 처할까봐 걱정하나봐 얘도 이거 어떻게 타 설마? 차를 잘못돼가지고 내가 와우 아 근데 있잖아 조만간 지금 제가 720p로 다음판으로 녹화해서 하는데 그 와즈도 상당히 좋아요 그 와즈도 거의 제가 보는 화면이랑 70% 80%는 같다고 보면되요 근데 1080p하면 거의 똑같애 어 근데 곧있으면 제가 또다른 투자를 할거기 때문에 1080p 녹화 곧있으면 들어갈겁니다 컴퓨터에 벌써 400인데 지금 말이죠 더 쓸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진짜 좋은 화질로 게임 화면으로 본다 보시면 되구요 지금도 근데 유튜브에서 보면 상당한 화질이에요 지금도 상당한 화질이에요 아 분위기 참 좋다 내가 연애하는거 같다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합니까 방송이 직업이니까 하는거지 하여튼 사람들 생각하는 수준하고 말이야 5천원 말하십니다 5천원 어 별풍선 주시면 나가셨네 네 네 나 여기, Sulley 어디에 계신지? 너는 어디에 계신가요? 아직 안 온 거에요 이미요 이제 서류제실력을 향한 하늘 아는 거짓을 알게 자체로 잘 하고싶어 몇 개 흘리지 네 아름다운 랩이 어 이쪽인가? 저기 막 그 호랑이 입 같아 그쵸? 뭔가 정체불명의 디지몬의 입 같아 워그레이몬 같아 워그레이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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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해야 되나? 폭포로 향하고 있다 어떡하지? 물살이 너무 강하다는데? 어 얼른 가 아 살아서 살아서 돌아올게 으어어 와 니 하라쯔 내 꽃 간데이 꽃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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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꽃 간데이 간어어어어어 여기요? 여기 아닌거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이쪽이야 엘레나쪽이야 조금 더 조금 더 그렇지 됐다 와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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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하 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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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했으니깐 뭐 말하려 했대요 으아 있는하지 으아 그게 그 때 단냐 에 지지 우린 아니 우리는 많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움직여야 되죠 네 딱 이곳에 아 메모하십시오 대사 적어 유튜브에서 다 대사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쵸 어? 일로 가면 되네 길이 이렇게 두 갈래다?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마 이건 엘레나가 가라 이렇게 만들어 준 것 같고 엘레나 표정 연기 진짜 좋아요 엘레나가 표정이 캐릭터들 중에 살아있어 가장 살아있어 좋은 call 이제 어떻게 올라가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뛰나? 저기서도 올라올 수 있었어? 저기서도 올라올 수 있었어? 아 아 오케이 이거는 과감하게 띱니다 과감하게 점프를 뛰고 최대한 이쪽으로 뛰어서 물살이 떨어지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물살이 휩싸여서 떨어지기 뭐야 엘레나 어떻게 오는거냐? 뭐야 나만 바보댄데? 잠깐만 얘 좀 뭔가 사기인데? 일로 왔다고? 뭐야 이건 너무 설정이다 야 아무리 내가 안 봤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이걸 올라와 내가 분명히 봤어 여기 짚고 올라오는거 이거 사기네 이거 갓레나네 이거 저기 뭐야 네이트도 저건 못해요 읽어볼까요 야밤에 엘레노와 어린 에비게일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들은 다른 탈주자들과 함께 더 나은 해안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립자들께서는 내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았다 내가 기부한 소량의 황금은 이제 없다 아니 뉴대번의 높은 벽 뒤에 있을지도 모른다 창립자들이 그 해적들의 보물을 다 가로채가지고 지금 뉴대번으로 가버렸죠 어 그니까 거기 있을지 모른다는거야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뉴대번으로 가고 있었네 그러면 새벽이 오면 우리는 나아가 마땅히 우리의 것인 것들을 되찾을 것이다 황금을 되찾겠다고 창립자들한테 뺏겼다 내 사랑하는 엘레노 귀여운 에비게이 내가 여기서 쓰러지고 너희를 실망시키지만 유일하게 내가 바라던 것은 우리의 행복과 번영이었음을 알아줘 어쩌면 둘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이게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네 맨 이에 어 이거를 하루만에 썼어? 그러면은 아침 낮이었던 거 마지막에 좀 저녁이었던 것 같죠? 되찾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쓰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되찾으러 갔다가 결국 그날 저녁에 이렇게 뭐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쵸? 음 방송한지 7년 됐어 쏠마? 오케이 쇠다 날아갔네 어 있어 있어 독수리인가요 저거는? 무슨 색인가? 무슨 색까? 아! 아 갓네나 이걸 갓네나가 음 저녁 축하합니다 오 뭐야 이거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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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들 주민이래 뭐 이런거지? 저는 그런지 생각해보는 거 같아 아 맞아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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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색이? 이거 매우 빛나는 거 같아 이 사람들 전투하다가 여기다 죽은 게 아니라 쌓여있잖아, 식체들이.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야? 아, 배신자. 배신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것은 나쁜 방법으로 죽였어. 여기가 다른 거. 이쁜다. 동생이 없어여. 대단하다. 죄송하지만 엔진리에만 남기지니. 죄송하지만 수빈이 없어여. 오케이. 아 시체들 아니구나 응 교수대 아 여깄네 교수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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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유 대박 와 반란군 제압 오졌다 아 애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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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 이 해적들을 뭐하자 지들이 돈을 금을 다 뭐죠 방금 팔아가지 금은 뭐하를 가로채려 했다는 거지 이 사람들 해적들이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거 뒤늦게 깨닫고 쳐들어갔지만 이미 자기들은 주민같은 존재고 거기다 이제 남아있는 정부의 병사들은 이제 군대니까요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어요 어 참 어 아 뭐야 저런 지금 시대에 태어난 건 참 진작으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월급만 빼면 음 아까 누가 전역했다 그랬는데 전역하고 나면 음 아마 삶이 더 군대급으로 전쟁터가 될 거예요 어 어어 어 왜이래 네이트 왜이래 자 이거 잡고요 아 다왔어 다 왔어? 아 축하해 저녁한.. 아우씨 안됐다 채팅 못보겠어 미안해 저녁 축하해! 됐어 왼쪽으로 CR도 잡아주잖아 뭔가 여기서 더이상 갈게 없는데?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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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란 얘기야 일로 팔이 안뽑아져 안뽑어져 뭐지? 밑으로 떨어지기도 안되네 여기 딱 위에인데 엘레나가 와줘야되는거 아닐까? 그런거 같은데? 엘레나가 와줘야되네 그런거 같애 그 다음에? 저기다 뭐 뻗거나 이런게 아닐까? 큰일났네 이거 아니 되돌아가진 못하네 뭔가 아무것도 버튼 눌러도 답이 없어요 위에 철창 못잡지 어? 미안해 이거였네 이걸 서른하니 이걸 잡을 수 있었어? 이걸 서른하니 뭐지? 마우 와 에이베리의 지역에 반가워 좋은 곳 공지자의 집에 왔다 예 예 예 큰일 날라 기회를 알아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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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서 누군가가 그 담 그곳에 그곳에 다가오는 곳에 아 아 잊지 어? 어? 쇼라인? 쇼라인이 샘을 잡아갔죠 갈까요? 엘레나도 해요? 버리면 안되냐고? 뭐가 지겨워 뭘 버려 엘레나? 미친 아 쌤 쌤새끼? 쌤새끼는 인정 엘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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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자 콘텐트 1718년 9월 6일 내 집을 약탈하고 불태운 것이 네 명령에 의한 것을 알고 있다 내 형제 너 형제는 일에 연관이 없다 부정했지만 듣는 순간 거짓인 것을 알았지 지금 나는 거만 자루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놈의 내장에 박혀서 도통 빠지진 않거든 일몰까지 내 물건을 내놔라 창립자 잉글랜드 크으으 notre 창립자들끼리 쐉네 창립자들끼리도 네 분이 생겼네 지금 어 그쵸? 물건 richness Annie 딱 그거야 자 자 지들끼리 이 해적들의 그... 모든... 그런 이제 황금과 금의... 그런 이제 보물들을 다 차지했었잖아요? 창립자 12명이. 근데 이제 지들끼리도... 그걸 가지고 뺏고 한 거요.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다. 아마 그 12명은 지들끼리 다 혼자 갖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까? 해적왕은 진짜 좀 충격적이야. 해적왕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처음에. 해적왕은 나 진짜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얘가 막 사람들을 모아서 유명한 해적들을 다 불렀잖아.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강령책이라든지 법과 질서를 도입했잖아. 헨리 에이버리가. 그래서 나는... 반란...